안녕하세요. 송중해 전영민 입니다. 오늘 우리 매니저님하고 이렇게 오늘 유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해보았습니다. 지금 자부거든요. 여러분들 또다리는 지금 3발이고 또다리는 지금 3발입니다. 이렇게 또다리하고 다 보이시죠. 양태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매가리도 있고 오늘 이렇게 수확물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. 이걸로 제가 이렇게 또 우리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또 해를 떠 주실랑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. 양태. 이게 좀 크게 보이는게 양태입니다. 또다리는 3발이 이렇게. 성대. 양태가 아니고. 양태가 아니고. 양태라고 아닙니다. 성대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. 제가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오후. 오전에는 오전에 고기는 제가 공수에서 했구요. 이 고기는 송중이에서 낚시행기 입니다. 송중이에서 낚시행기 입니다. 많이 잡았지요. 세트로 해본다. 자. 여기서 영상은 줄여볼까 합니다. 길게는 안했습니다. 여러분들. 자나 이켜부터 SHEIKI는 구 Heart. 바로받짜입니다.